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법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비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끈 A이악. A와 똑같다 패턴을 활용한 이것과 똑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죠. 끈 저거 이악.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A, B, B, 끙 형용사. A는 B보다 훨씬 머뭇하다 패턴을 활용한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쌉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저거 비 나거 끙 비니.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끈 A차부 뚜어. A와 거의 비슷하다 패턴을 활용한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끈 나거 차부 뚜어.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10강, 몇이라는 숫자를 물어보는 음운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에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객실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을 몇 호실에 묵으시나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묵다, 머물다, 살다, 우리말 한자, 살주자 그대로 쓰시면서 쭉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호실이라는 말을요. 몇 호 방 이라는 문장 구조.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요. 숫자를 물어보는 음운 대명사는 첫 번째 한 글자 몇 이라는 단어 지 라는 단어와 두 번째 두 글자라는 단어죠. 얼마라는 뜻의多少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호실에 묵으시나요? 라는 말을 묵다 몇 호 방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객실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닌, 쭈, 지, 하오, 황, 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입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묵다, 머물다, 살다, 우리말 한자, 살주자,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묵을 예정이다. 라는 말은요. 뭐뭐할 예정이다, 묵다라는 구조인 다, 수, 한, 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다, 수, 한의 뜻은요.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뭐뭐할 쾌익이다 라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랍니다. 자, 그래서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이다. 라는 말을 뭐뭐할 예정이다, 묵다, 얼마 동안,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말은 얼마 얼마 동안, 이러한 시간의 양이 앞에 오지만요. 중고는 반드시 동사 뒤에 위치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이다 라는 말을, 다, 수, 한, 쭈, 얼마 동안, 이러한 시간의 양의 위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본다면, 다, 수, 한, 쭈, 시간의 양, 이렇게 다시 한번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며칠이란 말을요, 몇, 일의 결합인 시간의 양의 표현이죠. 지, 티엔이라는 단어만 동사 뒤에 살짝 얹어주면,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닌, 다, 수, 한, 쭈, 지, 티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몇 개를 원하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두 얼마 얼마를 원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원하다, 필요하다, 동사, 여. 두 번째, 모두 원하다, 필요하다, 이, 공, 여.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서는요, 모두 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또 라는 단어는, 모두 라는 범위나 대상을 말할 때 쓰이고요. 두 번째, 이, 공, 오늘 배우는 이 단어는요, 모두 합해서라는 수의 합산에만 쓰인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모두 얼마 얼마를 원하다라는 말은, 모두 합해서 원하다, 수량,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이, 공, 여, 우, 수량,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라는, 지, 거라는 단어만 살짝 뒤에 얹어주시면, 모두 몇 개를 원하나요?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그렇죠. 이, 공, 여, 지, 거.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몇 병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몇 개 드릴까요? 라는 서비스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드리다 라는 말을, 필요하다는 단어로 기억하셔서, 두 글자, 쉬, 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몇 개라는 말을, 몇 개의 결합인, 지, 거. 그래서 몇 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요. 필요하다, 수량, 이러한 구조인, 필요하다, 몇 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쉬, 여, 지, 거.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몇 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쉬, 여, 지, 양사, 에이.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을 세는 양사, 핑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맥주라는 단어, 비지오라는 단어만 살짝 바꿔주면, 맥주 몇 병 드릴까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쉬, 여, 지, 빙, 비, 지오.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법사 관광중호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접시 몇 개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몇 개 필요하세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필요하다, 쉬, 여, 몇 개, 지, 거. 그래서 몇 개 필요하세요? 라는 말을, 필요하다, 몇 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쉬, 여, 지, 거.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A는 몇 개 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쉬, 야, 오, 지, 거. 이,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접시라는 단어, 디에즈, 라는 단어만, 살짝 얹어주면, 접시 몇 개 필요하세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쉬, 야, 오, 지, 거. 디에즈.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짐이 몇 개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몇 개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있다, 요, 뭐, 뭐가 있다라는 말을, 있다, 뭐. 그래서, 요, 명사. 이러한 구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몇 개가 있나요? 라는 말을, 있다, 몇, 양사라는 구조. 그래서, 요, 지, 양사. 이러한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몇이란 단어의 지는요. 반드시 뒤에 양사가 따라옵니다. 수를 세는 단위의 양사는요. 뒤에 따라오는 명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 또한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A는 몇 개 있나요? 라는 말을, 있다, 몇, 양사, A라는 구조. 요, 지, 양사, A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짐이 몇 개라 했기 때문에, 짐, 식, 리. 짐을 세는 양사, 찐, 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짐이 몇 개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그렇죠. 닌, 요, 지, 찐, 식, 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뭐뭐하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몇 시라는 말을요. 몇 시에겨라, 지, 딘. 그래서 몇 시에 뭐뭐하나요? 라는 표현은요. 지, 딘,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할 수 있다, 넝이라는 조동사만 동사 앞에 넣으면, 몇 시에 뭐뭐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지, 딘, 넝, 동사라는 멋진 패턴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오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곳까지 도착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따오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몇 시에 오시겠습니까? 즉,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나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지, 딘, 넝, 따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정 시간은 언제쯤, 즉 대략 몇 시쯤 뭐뭐하나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몇 시라는 단어, 지, 딘, 몇 시에 뭐뭐하나요? 지, 딘, 동사. 그래서 대략 몇 시쯤 뭐뭐하나요? 라는 표현은요. 우선 대략, 아마도 뭐뭐쯤이라는 단어, 따, 위에라는 단어를 앞에 탁 넣으면, 따, 위에, 지, 딘, 동사. 대략 몇 시쯤 뭐뭐하나요?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호텔 도착이란 말을, 도착하다, 호텔에, 이렇게 이해하셔서, 따오, 지, 딘, 만 딱 집어넣으면,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쯤인가?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따, 위에, 지, 딘, 따오, 지, 딘.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 닦이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석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몇 시, 지, 딘. 두 번째, 몇 시부터라는 말을요, 언제, 언제부터 몇 시라는 단어이겨라, 종, 지, 딘. 몇 시까지라는 말을요, 언제, 언제부터 몇 시라는 단어이겨라, 따오, 지, 딘. 그래서, A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라는 말을, A, 뭐뭐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이해하셔서, A, 시, 종, 지, 딘. 따오, 지, 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A라는 자리에 영업 시간,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잉예, 시, 지, 딘. 이런 단어만 딱 집어넣으시면, 영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잉예, 시, 지, 딘. 시, 종, 지, 딘. 따오, 지, 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을 언제, 며칠에 이용하실 생각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며칠에 머무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머무하고 싶다, 시앙, 동사. 두 번째, 며칠에라는 말을요, 몇 일의 결합인 지하오. 그래서, 며칠에 머무하고 싶다라는 말을, 시앙, 지, 하오, 동사.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호텔을 이용하다, 즉, 체크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요. 체크인하다는 말을 들어보면, 들다, 묵다, 즉, 들어와 묵다라는 루주라는 표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을 언제, 며칠에 이용하실 생각인가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 시앙, 지, 하오, 루, 주.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찾으러 오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몇 시에 머무하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몇 시? 지이된. 몇 시에 뭐뭐하나요? 지이된 동사. 그래서 몇 시에 뭐뭐하나요는 표현은요. 앞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지이된 동사라는 패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나, 찾으러 오다, 즉 와서 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 문. 내용 말고 어디? 연동.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 특징은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동사에 뭐가 된다?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말은 찾으러 오다 라고 말하지만 중국어는 와서 찾다, 와서 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찾으러 오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지이된, 라이, 쥐.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릴까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살펴보면 첫 번째, 모닝콜을 해드리단 말을 모닝콜을 해드리단 말을 모닝콜하려고 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야오 동사 그리고 모닝콜을 해드릴까요? 라는 말은 손님은 모닝콜하려고 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닌, 야오 동사 이러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모닝콜해드릴까요? 라는 말은 손님은 몇 시에 모닝콜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이해하셔서 닌, 야오, 지, 뎐, 동사 닌, 야오, 지, 뎐, 동사 라는 멋진 패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모닝콜하다라는 말을 부르다, 깨우다 즉, 불러, 깨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쬐, 싱 이란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모닝콜해드릴까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지, 뎐, 짜오, 싱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콜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화를 콕콕 집어봤는데요. 며칠하는 숫자를 물어보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수, 한, 쥬, 시간의 양 얼마, 얼마 동안 묵을 예정이다 라는 패턴을 활용한 며칠 묵을 예정이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다, 수, 한, 쥬, 지, 뎐 이렇게 말했고요. 이, 공, 야오, 수량 모두 합해서 얼마, 얼마를 원하다라는 패턴을 활용한 모두 몇 개를 원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이, 공, 야오, 지, 거 이렇게 말했고요. 다, 위에, 지, 뎐 동사 대량 몇 시쯤 머무하나요? 패턴을 활용한 호텔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다, 위에, 지, 뎐 다, 우, 지, 뎐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